오늘도 영찬, 영찬, 수학을 가르치는 강인찬입니다 우리 같이 24학년도 9월 고2 모의평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고3, 재수생 언니, 오빠, 누나, 형들 시험 짓는 거 아시죠? 그 시험은 사실 되게 쉬운 편이었습니다 컷 보면 되게 높아요 여러분들이 시험지 보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만약에 혹시 우리 친구들이 요즘 못 봤다 하더라도 그렇게 슬플 필요 없고 오히려 내가 만약에 이렇게 정시 준비하는 정시 파이터다 하시는 분들 여기에 있는 사실 대부분 문제들이 수원 문제들잖아요 수원 문제들 정말 잘 공부하시면 내년에 수능 준비할 때 어려움이 없을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같이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 테니까 정말로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원 마지막에 딱 정리하자 이렇게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먼저 여러분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보시면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물어보았습니다 어차피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떤 내용이었냐? 한번 정리해보시면 xn제곱은 a라는 것의 실근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는 거였죠? 이 n이 모일 때랑 모일 때 n이 이제 짝수일 때랑 n이 이제 홀수일 때로 구분하는 거였고요 n이 짝수였다면요 a가 뭐다? 양수일 때와 0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누는 거고 양수이면 몇 개? 두 개? 0이면 한 개? 음수이면 0개 되는 거였습니다 홀수일 때는요 a를 구분할 필요가 없죠? 항상 뭐냐? 항상 이제 여러분들 한계가 된다는 게 우리 문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fn 같은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거야? n제곱근 중 이제 이 친구의 실근에게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fn을 써보시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fn이다 보시면 x의 n제곱은 n제곱 더하기 몇이냐? 1인 거죠 어? 뒤에 식이 제곱이고 더하기 1이니까 항상 뭐다? 0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는 저렇게 다 써봤을 때 어차피 a가 0보다 큰 경우들만 생각하는 거다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이제 n이 모일 때 짝수일 때와 n이 모일 때 홀수일 때 나누시면 될 거 같고 짝수일 때 어차피 0보다 크니까 무조건 몇 개일 수밖에 없다? 두 개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홀수일 때는 다시 필요 없는 거죠 항상 뭐냐? 한계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gn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gn 딱 봐봐 어떻게 돼? 우리 친구는 이제 식 써보시면 x의 n제곱이고요 이제 n제곱 빼기에 8에 더하기 12가 되겠습니다 어? 이번 경우는 뭐 양수, 음수 다 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이제 상황마다 좀 다르네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이제 n이 모일 때 짝수일 때와 n이 모일 때 홀수일 때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짝수인데 이 친구가 0보다 뭐할 때 이게 이제 a라고 쓴 거예요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고 이때는 항상 뭐냐? 한계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상황을 써놓으시고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찾아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문제 찾는 경우는 뭐냐 fn은 뭐가 되는 거냐? 우리 친구가 이제 2에 gn 되는 경우를 찾습니다 근데 우리 보니까 어차피 fn이라는 게 2 또는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몇일 때? 2일 때 gn이 1되는 경우 1일 때는 가능한 거일 수 없어? 없습니다 2분의 1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이런 케이스구나 라고 우리가 확정을 지을 수 있겠죠 그 말은 fn에서 n이 모일 때 짝수일 때가 되어야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짝수 같아야 되는 거니까 홀수 되면 되는데 안 되니까 x 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몇 개? 한 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어느 경우? 이 셋 중에서 가운데 있는 0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는요 n제곱 빼기 8n 더하기 여기다 12가 0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바로 그냥 합이니까 8이다 쓰시면은 지금 문제는 맞는데 그러다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거 이렇게 인수분해하시면 n-2에 몇 되는 거예요? n-6은요 0 되는 거죠? 실제 나오는 값이 2와 6이 나오고요 이 값이 실제로 뭐인지를 확인해야 돼? 짝수인지를 우리가 실제로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뭐 지금은 짝수니까 문제 있어 없어? 없으니까 2, 6이 되고요 둘의 합이 몇이다?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15번은 이제 고위 모욕의사의 단골 문제 중에 하나죠 뭐하는 거냐? 치환을 해가지고 2차식 만든 다음에 완전제곱 형태로 우리가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e의 x 빼기 a 전체를 바꿀 필요 없고요 그냥 여기 있는 e의 x만 치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포인트는 뭐냐? 이제 e의 x를 t라고 치환한다 하는 거고 치환할 때 항상 여러분들 범위 써야 되니까 t가 0보다 크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져 있는 무슨식? fx의 식을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대입해보시면 어떻게 된다? 여기 이제 4의 빼기 a는 앞으로 빼세요 4의 빼기 a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t의 제곱 되겠습니다 빼기에 뭐가 되는 거냐? 8이니까 2의 3제곱이죠? 2의 3제곱 있고 빼기에 있으니까 3 빼기 a입니다 이렇게 해서 t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보고 그냥 바로 완전제곱식 만드셔도 상관이 없겠고요 좀 이제 앞에 지수들 많아서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묶으시면 돼요 어떻게? 4의 빼기 a로 묶어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t제곱 되겠죠? 빼기에 사실은 여러분들 4의 빼기 a라는 건 뭐가 되는 거냐? 2의 마이너스 몇 a? 2a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묶었으니까 뒤에다가는 2a를 더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에 쓰시고요 3 더하기 a로 바뀌는 거죠? 3t다 쓰시면 되겠고 이 안쪽을 이제 완전제곱식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의 빼기 a도 했고요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제곱식인 거니까 t 빼기 되는 거죠 빼기 했을 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개수의 뭐야? 이 개수의 절반이 필요한 거죠 이걸 2로 나눴어 그러니까 지수를 뭐다? 1 빼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2에 뭐가 되는 거냐? 2 더하기 a의 제곱도 했고요 내 마음대로 더한 여기 제곱항을요 빼줘야 되는 거니까 빼기 뭐가 되는 거야? 이 친구의 제곱은 밑을 제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4에 뭐가 되는 거냐? 2 더하기 a인 거구나 라고 바꿔주시면 완벽하겠습니다 이 친구의 최대와 최소 중에서 뭐다? 최소를 구하는 게 문제가 되겠고요 이제 뭐하는 거야? x는 5다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여기다 뭘 하는 거다? x에 5를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x에 5를 대입해 t는 몇이 되는 거냐? t는 이제 2의 몇 제곱? 5제곱으로 바뀌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 대입하는 내용 딱 해주시면 끝날 것 같은데요 t에다 노을이 대입한다? t에다 이제 2의 몇 제곱? 5제곱을 대입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최소인 거니까 뭐가 되겠어? 아! 이 안에 대입했을 때 값이 몇이 된다? 0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의 5제곱은요 2의 2 더하기 a제곱이 되겠죠? a는 몇이다? 3이 되겠고요 남아있는 무슨 항? 상수항이요 또 몇이 되는 거냐? 우리 최소값 b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를 딱 써보시면 마이너스 되고요 둘을 곱하시면 아! 마이너스 a랑 a니까 상수해가 딱 되네요 그래서 4의 몇 제곱이다? 제곱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겠습니다 즉 둘의 합은 몇이다? 마이너스 13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